네, 지금 빙어처리여서 12월부터 1월 한 달 동안은 빙어를, 빙어튀김이나 도리뱅뱅을 찾는 분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하거나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물나라 앞마당에 보면 대물나라 분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빙어튀김과 빙어 도리뱅뱅이 진행되고 있어요. 단, 사전에 미리 또 전화주셔서 예약을 하면 되겠죠? 그래서 빙어 도리뱅뱅과 빙어튀김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아마 맛있는 걸 맛보게 될 거예요. 빙어 도리뱅뱅하고 빙어튀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대물나라 낚시도 맘마당에 있는 대물나라 분식이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. 좋은 정보죠? 12월 18일